제가 그 팬분이 스카우트 주셔서 써봤어요. 스카우트. 스카우트 존나 깐지나요. 네, 스카우트 한번 보여줄까요? 잠시만요. 스카우트. 스카우트가 이거거든요.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스카우트. 이거 내가 어제 자기 전에 거울 보면서 써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한번 써드릴까?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대회에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딱 잡고 이거 해줄게 형이. 딱 잡고 이거 해줄게. 금정희님, 금정희님 두 개. 모임마다 둘레님 하나 감사합니다. 스카우트 전에는 안 돼요. 스카우트 전에는 하다가 참 교육 당하면 어떡해. 나중에 제대로 써드릴게요. 스카우트이랑 보트인데 스카우트 끼고 하자고요?